유소연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. 유소연은 29일 론칭된 유튜브 채널 유소연 뉴티처를 통해 그동안 골프 선수로 쌓아온 노하우는 물론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레슨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 투어 중 에피소드를 담은 개인 브이로그와 각 대회 골프장의 특색과 공략법도 같이 공유할 예정이고 해외 투어 생활이 궁금했던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